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태풍 카눈 때 토사가 무너져내린 창원의 한 택지 개발 현장입니다. 급경사를 이룬 절토지 흙더미가 쏟아진 것입니다. 가파른 공사 현장은 산사태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지목이 있냐, 즉 산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나 태풍 카눈 당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창원과 함안 대부분 지역은 인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인도와 그 인근 지역 등입니다. 지난달 토사 유출로 인명 피해가 난 경북 북부 지역 10곳 가운데도 산인 곳은 단 한 곳뿐, 나머지는 농가밭, 과수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집중호로 잃은 택지 등 인공개발 지역에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자 산사태 우려 지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인공개발 경사명까지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5년마다 진행하는 산사태 우려 지역 조사를 1년마다 하도록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적으로 개관된 경사지도 통합관리체계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인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 경남 방위 산업 발전협의회가 출범합니다. 경상남도가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유통기업 쿠팡과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주 경남 황제락 기자입니다. 내일 오후 경상남도 방위 산업 발전협의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경남 방위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자문 역할을 하는 경남 방위 산업 발전협의회는 산학연 전문가 등 19명이 참석합니다. 협의회는 방산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높일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유치와 지난달 구성된 방산 수출지원단 운영 등에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오염수 방위로 어려움에 빠진 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경상남도가 모레 대형 온라인 유통기업인 쿠팡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경남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와 판매처 확대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경남 수산물 온라인 특판점과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무량판 구조로 지은 14개 아파트로 현재 공사 중인 두 곳도 포함됐습니다. 창원시는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구조, 설계도면 등을 검토해 보강 철근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며 부실 시공 등이 적발될 경우 시공사와 감리에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부산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도 8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김아른혜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5년째 혼자 살고 있는 한 청년. 당장 결혼 생각이 없는 데다 일 때문에 독립해서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려 친구와도 살아봤지만 정작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산에서 혼자 사는 가구는 48만여 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35%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15만 8천여 명, 70대 이상 노년층도 11만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공동체 형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원 인원이 2천 명에 그칩니다. 주거지원도 정부 주도로 원룸형 주택을 제공하는 게 전부고, 매입형 임대주택은 공급량도 적습니다. 서울에서 1인 가구 주택 정비 사업 등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부산시에 정착해서 본인들의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주거만 제공했다고 해서 1인 가구를 지원했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살아도 가족이 아니면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과 사는 이른바 비친족 가구. 부산의 경우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2배 이상 늘어나 2021년 기준 2만 5천 가구로 윗돕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지원 정책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생활동반자법이 지난 4월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보다 발빠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혜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서해상에서 북동 지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당분간 우리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가끔 비가 내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남 서부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100mm 이상이 되겠고, 그 밖의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한편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겠으니까요. 오늘도 더위에 건강상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4도, 창령이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1도, 하만이 30도 예상됩니다. 서부지역도 진주가 23도, 거창이 2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0도, 합천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올해 2분기 경남의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진했지만 고용 여건은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 경남의 제조업과 강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경남의 건설 수준은 43%포인트 줄어 전국 평균 37%포인트, 동남권 평균 27%포인트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반면 고용 부문에선 고용률이 1.2%포인트 올라 동남권 평균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정부의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황금역 동행축제에 맞추어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합니다. 경상남도는 행사 기간 동안 추석 기획전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이 경남몰 할인 행사와 롯데쇼핑몰 내 경남기획전, 온라인 지역화폐 상품권을 할인 발행합니다. 또 이와 연계해 각 시군별로도 온오프라인에서 할인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화오션이 유상증로로 확보한 자금 약 2조 원을 미래산업과 기술 초격차 분야에 투자합니다. 한화오션이 발표한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방위산업 분야에서 해외 생산 거점 설립과 무인 첨단 함정 기술 확보에 9천억 원, 국제환경기준을 넘어서는 친환경, 디지털 삼박 개발에 6천억 원 등입니다. 또 연간 18%씩 성장한 해상풍력 사업에도 2천억 원을 투자하며,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 3천억 원을 들여 조선 공정을 자동화합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학교와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와 식자적 공급업체 69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동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지, 또 식품과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3월 신학기 대비 식중동 예방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7개 급식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은 사귀는 여성에게 거액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30대 여성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욕설 등으로 협박해 생활비와 경조사비, 선물비 등 명목으로 7억여 원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농락과 학대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치 금액이 상당 부분 사치와 낭비로 소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내년부터 의령학생교육원과 함양덕유학생교육원 등 4개 학생 수련기관을 생태교육중심 체험기관으로 바꿉니다. 경남교육청은 단편적인 심신단련과 극기체험 위주인 학생훈련기관을 성장형 생태교육장으로 바꾸기 위한 재구조화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생 수련기관은 현재 연간 1만 5천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재구조화를 거치면 2027년에는 3만 7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경남교육청은 내다봤습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휴장합니다. 이번 정비기간에는 케이블카 회전 활차 베어링을 교체하고 고객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다음 달 26일부터 케이블카 운행을 다시 시작하며, 추석 당일인 다음 달 29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